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아 생활하는 부부수급자가 천 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64만 5천여 쌍으로, 이들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 원가량이었습니다. 이 중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17년 3쌍에서 올해 3월 982쌍으로 크게 늘었습니다. 국민연금은 가족이 아닌 개인별로 가입하는 만큼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아내와 남편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